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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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한 번 더.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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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요 뒤에 있던 시체 먹고 있어 뒤에 뒤에 아까 우리 방 쪽에 시체 잡았잖아 유저 잡았잖아 거기 거기 시체 먹고 있어 내가 볼게 살아있어 되게 감 보고 있어요 맞네요 아니요 빨리 감아야 돼요 얘 봐라 뭐야 저긴데? 두마리인가? 문 쪽 있어요 왜 이렇게 각을 잡았지? 뭐지? 총 하나 빼먹고 자리 잡은 것 같은데? 맞네 총 1 MK 18이네요 MK 18이네요 컷 단가? 예흠흠 에헤헤이 MK 18 욕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MK18 아 뭐고 이거 마 심장을 이렇게까지 해야겠네 해창이요 아주 그냥 우야호 우야호 역시 이런 짓 하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인이요 우야호 얼굴 마음에 안들어 비싸니까 가져간다 에일리언이시더라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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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불호였다면 미안합니다 근데 불호는 아니겠죠 띵 띵 띵 수분 마시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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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약하나 먹죠. 예 맨 아 그러니까 보통 계산하냐고 내가 루팅할 때 얼마 정도 먹었는지 그렇게 물어보시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오빠 달려. 잠깐. 아무도 없어. 해보고 싶었지. 이게 뭐야. 형사영화보면 갑자기. 잠깐 아무도 움직이지 말아. 이거 있잖아. 아무튼. 자. 요걸 먹어야 돼요. 아. 꽉 차긴 했어. 꽉 차긴 했는데. 버릴 게 좀 있어. 그래서. 안 괜찮아요. 요걸. 요걸. 쑥 쑥 쑥 쑥 쑥 이거 애들 다른데 다 있어요 아까 사운드 들었거든 첫판이니까 조금 무리 좀 해봄 여기서 10만원 쑥 뭐야 뭐야 쑥 쑥 쑥 쑥 쑥 쑥 쑥 쑥 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K18 어차피 이거 탄창 못 팔잖아. FMJ. 탄만 빼가죠. 수분 그냥 먹어. 음식도 먹어. 런치박스는 잘 팔리기도 하고 가격이 싼 대신 필요할 때 내가 옴녀녀를 할 수 있어요. 옴녀녀녁. 음... 서바이벌 킷을 버린 게 날듯. 100kg를 못 채워가네. 너무 아깝네. 아니다. 런치를 버리고. 요걸 버리고. 써바퀴 챙기면 요게 한 만원 정도 이득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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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90 왜 안가져가느냐구요? 아... P90... 분해했어요. 괜찮아요. 이미 분해했지 뭐야. 이미 분해했지 뭐야. 렛츠고 보이스.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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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100kg 만들 수 있어. 가짜로. 근데. 가짜로 100kg 만드는 거보다. 그냥. 맛있는 거. 지지해. 땡큐 브로. 지지해입니다. 지지해. 후후. 첫 번째 판은. 사키라고. 떡상사정. 지예. 섹시. 이건 솔직히 계산할만한 것 같아서. 그렇게 엄청 막 마시진 않거든. 일단 요게. 20에. 20에. 이상한 독단검. 하나. 요게 얼마죠? 요렇게 합쳐서 뭐. 22. 22. 24. 24에. 24에. 60에. 60에. 65. 65. 65. 80. 90. 90에. 92. 100. 110. 120. 120이구요. 120에. 130. 140. 150. 160. 160에. 163. 170. 180. 190. 200. 200에. 210. 215. 요렇게 합쳐서. 230정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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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